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봉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봉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남자 혼자 있는 걸 봤는데 목소리는 한 대여섯 명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혼자 만나 누가 또 숨어서 찬양을 하나 이런 환청은 제가 볼 때는 좋은 환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건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살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실수를 인하해서 우리의 잘못함으로 인하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발견하고 갱신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자꾸 일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벌어지는 사건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보는 눈이 없으면 사람들이 거꾸로 주로 한다니까요 잘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 때문에 잘하고 있는 일을 그만둡니다 또 반대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사건이 터지면 빨리 돌아보고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못하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아 가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하고 만났는데 예수를 배웠고 제자들이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열두 제자가 의심했냐 아니면 혹시 앞전에 모였던 500명 의심을 한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만나봤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두 가지 종류였죠 첫째는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보고 얘기하죠 너 우리를 애국에 장사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땅이 없어서 너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갖다 쓰면 그냥 확 죽어버려라 이제 그러고 싶을 정도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불신앙을 했는데 딱 한 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평생, 일평생 불신앙하고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평생 하나님 말씀 듣고 언약의 길을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건 보는 눈이 열려서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언약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배를 드리며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절대 계획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셉과 형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의 형들은 전부 육신적이었습니다 그죠? 자기 거 먹는 거 누리는 거 그래서 동생이 좀 잘 있고 있으면 거기 미쳐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그냥 청껍데기 하나 툭 걸쳤는데 얘는 오만 색깔 때깔도 좋고 이런 형들이 막 저거 막 제가 볼 때는 아빠의 잘못이 좀 크지 않았나 똑같이 입히지 왜 요셉만은 그렇게 입혀가지고 형들화에 시기 질투를 일으키고 말해요 부모 잘못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걸 보고서 형들이요 참지 못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원래 육신적이었던 겁니다 원래 육신적이다 보니까 사건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요셉은 굉장히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37장에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을 딱 보더니요 인생이 그 언약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 같았으면 요셉 형들 같았으면 야 이제 죽었다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도망갈까? 언제 도망갈까? 어떻게 도망갈까? 야 네가 해 별의별 계획을 다 짰을 텐데 요셉이 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냥 입문회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라니까요 우리는 기쁠 때도 입문회를 못 누리고 슬플 때도 입문회를 못 누리고 그냥 입문회를 못 누리는데 체질이 되는 건데 유괴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요셉은 환경과 상황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봐야 될 걸 봤다 그 말입니다 봐야 될 걸 딱 보고 가슴에 담고 있으니까 내 눈에 앞에는 현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기름붐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뒤로요 10여 년이 넘게 계속 도망만 다녔어요 다윗이 죽인다고 사무엘이 쫓아다니죠 불레셋에서 죽인다고 쫓아다니죠 십 몇 년을 쫓아만 다닌 거예요 저거 다 쓰면 왕 안 해네요 왕 안 하고 말지 내가 왕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무엘이 날 죽이려고 안 한다고 내가 이랬을 텐데 그 10여 년이 넘게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비밀 속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참 봐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러죠 뭔 일을 하면 기분 좋아서 하고 그렇죠? 기분 안 좋으면 또 안 하거든요 또 뭔 일 안 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나 뼛속까지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때려치는 거 보면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건부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교회가 중요하냐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을 다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건부는 눈이 없다면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맞으냐 틀리냐를 떠나서 우리는 사건부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 그래 이거는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구나 맞다 이거는 내가 절대 변치 않고 언약 붙잡고 반드시 나가야 될 부분이구나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못한다면 그렇죠? 우리 후대를 놓고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이제 부모가 늘 싸우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 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부모는 안에서 싸우는데 밖에서 자녀들이 구석에 쭈그러들어서 부모들 소리 지내는 소리 깜짝깜짝 놀라면서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참 이게 모르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거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 아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건 사실 괜찮습니다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런데 알고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객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딱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인머니를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야만 그래야 된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여러분 결국 모든 걸 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한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저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립자들은 그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된다 합시다 이런 것뿐이지 그렇죠? 더 우리는 저나 우리 중립자들 장로님 더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그걸 말해줘야 되는 위치인 겁니다 이걸 자꾸 말하면 율법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 안 하면 진짜 산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서 일 저지르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알고 일 저지르면 어느 정도에 가서 쓴다니까요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무지해 놓으니까 언제 서야 될 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봤더니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했냐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써라 얘기한 겁니다 모여서 기도해라 다라빵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서 자꾸 모이자고 하는 겁니다 자꾸 말씀으로 제가 윤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참 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단들은 모이자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이자 하면 다 뭐야 시간 다 해서 우선순위도 안 한대 우리 교회는 사실 좀 그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복음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참 이런 핑계의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많은 면에서 우리가 사실 이단들을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사실 머릿속에 우선순위가 너무 많이 꽉 차 있습니다 이단들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빨리 말씀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성리의 역사 체험돼서 우선순위가 딱 잡혀요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뭐냐 기도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꾸 모여 있어서 기도에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걸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실패하는 누구를 성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믿음 가진 자 그렇죠 사건 보는 눈을 가진 자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 눈이 없다 자꾸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어야만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당연성을요 당위성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성경에 그렇게 약속돼 있고 이분이 오셨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왜죠 하나님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만 돼 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라고 아주 당대하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움직인다면 여러분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딴 얘기 안 했어요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 만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얘기했는데 떠나가면서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사람을 바뀌는 것이 철학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말로써 아무리 사람을 이기려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슴 속에 뭘 다짐하고 왔습니까 성령의 역사에만 된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 이걸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걸 가슴에 담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경험 세상과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딴 얘기를 해요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달리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와 부활 그거 외에는 없다 이리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 다짐을 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현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현실이 야 이리 와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와서 야 선악과 따먹어 여러분 가서 또 따먹습니다 오늘도 따먹고 내일 오라고 하면 또 갔다 먹고 그렇죠? 회귀하고 돌아가서 또 가서 또 따먹고 평생 마귀 종로를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건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상관하지는 않았어요 의심하는 자 냅두고 왜냐? 의심 안 하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초점을 낮춰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불신앙하는 자 냅두고 믿음을 가진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 뱉다는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자를 치유하시고 돌이키실 것인가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카나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뭘 하라고 시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 보좌의 권세입니다 보좌의 권세란 말은 뭡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겁니다 모든 마지막에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으쌰으쌰 하고 해보자 막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냐 안 하시길 원하시냐 지금 그거 찾는 겁니다 왜 주일날 굳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돌아간다 이거 참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겁니다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내가 안 붙잡아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취시키시는데 붙잡은 나에게 그 응답이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늘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나에게 있다 본인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습니까? 앞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에 권위를 주는 겁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이 야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아니라 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나에게 있어 그러니 너희는 가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누구신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 보좌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땅의 권세 모든 흑암을 무릎 꿇게 하는 그 권세가 나에게 있어 니들이 할 거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냐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그건 안 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그걸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앞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드락 매상 아벤등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 메시지 들으면서 다짐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똑같은 예는 다시는 들지 말자 성경 얘기 똑같은 거 자꾸 하지 말자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커가지고 저러지 말아야겠다래 요새 매주 하고 있었죠 제가 얘기하면 메시지 할 때 받아요 그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분명해지면 이거는 반복이 아닌 거죠 반복이 아닙니다 사드락 매상 아벤등을요가 세상 앞에 딱 섰는데 세상이 위협을 하는 겁니다 죽을래? 절할래? 사드락 매상 아벤등을요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물어볼 질문도 안 되는데 대답할 거리도 안 돼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죽지 그런 겁니다 당연히 죽지 왜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태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라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에 절하기를 원치 아니하셔 이게 가슴이 없으면 우리는 돌아다니며 우상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으면 우리 돌아다니면서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니까 늘 하게 다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계보고마 지역 보고마 민족 보고마 학원 보고마 산업 보고마 가정 보고마 아무리 외쳐봐도 집에 가 보십시오 딱 교회 떠나면 마귀 종로로 타고 삽니다 왜냐 없으니까 하나님께 얘기 들어서 알고 나도 입으로는 말할 수 있는데 내 가슴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언약으로 담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건에 휩쓸는 겁니다 사건 보는 눈이 없어요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고 그러니 맨날 시간표만 못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면 지칩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지치면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남의 탓을 합니다 저 저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쟤들 때문에 쟤들만 없으면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비참한 정말 슬픈 신앙생활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굳이 누구의 탓이냐라고 말한다면 이건 마귀 탓인 거죠 그래서 그 마귀를 꺾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과 싸우지만 않는 거예요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 이름인데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누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전했는지 그걸 붙잡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이걸 붙잡고 공부하는 랩런트가 있다면 다를 겁니다 여러분 산업현장에서 진짜 이걸 붙잡고 산업현장 일을 하신다면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좀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2020년도는요 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심을 발견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게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냐는 겁니다 그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절대 언약은 도대체 뭐냐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일주일만 딱 우리 신방을 했는데 일주일만 하니까 뭐 제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신방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몇 분 또 이렇게 성도를 쭉 하면서 장로님들은 마지막 인생을 걸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메시지를 했고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교회의 어머니 그 메시지를 제가 했고요 안수 집사님 한 명도 요청 안 해서 그 말은 못했고 서울의 집사님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지금 다 붙잡는데요 그걸 실제적으로 구체화할 미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입니다 그 미션이 없으면 여러분 1년 내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부르다가 1년 다 갑니다 그때 다 가서 무슨 응답 받았냐 그러면 예수 능력 예수 생명 구체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딱 붙잡고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랩런치드는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 잡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어냐 기도 제목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걸 찾기 이전에 뭡니까 나에게 이 계획을 주신 미션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여 잘못했다 예수님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야 괜찮아 내가 있어 우리가 막 세상이 그럽니다 너 그거 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원약을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차이인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10여 년이 넘게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10여 년이 넘게 정말 막 아니 왕이 군대를 끌고 쫓아왔다니까요 이게 딱 일주일을 버틴 게 아니에요 14년 15년을 도망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걸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말로 여러분 어떻게 버틱니까 못 버틱니다 사람들 그렇죠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었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절대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은 겁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거 하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입니다 제가 야구하는 드라마를 하나 좀 보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 심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여자가 갈등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가 볼 때는 아닌데 근데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믿고 따라가라 누가 똑똑하냐 그 사람이 더 똑똑하냐 아 그러면 당연히 믿어야지 막 여기다가 이 자매가 이 여자가 이 생각을 하면서 앞에 윗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여자한테 와서 그럽니다 믿어줘서 고맙다고 책을 보면서 그래 이제 우린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디지게 안 믿어요 하나님을 매주 말씀 듣고 매일 뭐 기도수점 매일 하는데도요 안 들립니다 그게 보이는 듯 들리는 듯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아닌 거라 이게 그렇죠 여러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왜 성경에서는 자꾸 그리스도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원약이라고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 다 아시겠다는 겁니다 우린 그거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아시는구나 하시겠다고 하는구나 이거 믿겨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술 통해 모든 걸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 뭐 있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맞는데 기도하려니까 이게 믿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현실 앞에서 안 믿겨지는데 그리스도를 선택을 못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선택하고 맞은 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 예수 선택할래 석가모니 선택할래 예수 선택할래 너 공자 선택할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아와서 자꾸만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그러던데 우리 선생님이 그러던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요 우린 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올 한해는 모든 걸 다 접어놓고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 말씀 붙잡고 안 믿겨진다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내가 내 자신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아야 하도록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언약에 내가 다스림을 받도록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없는 거 있죠 이렇게 연락에 소리 지르고 하는 저는 뭐 잘하냐 저도 안 되니까 더욱 이러는 거예요 나도 안 되니까 좀 같이 좀 합시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정지합니까 다 똑같은데 우리는 다 똑같은데 누군가 한 명이 앞서 나가면 옳은 길로 나가면 그 옳은 길로 가는 걸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서 선동해 버리면 큰일 나요 죽는 길이 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뭐랍니까 죽는 겁니다 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필기한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왜죠? 예수가 없습니까 오직 예수의 답이 없다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오직 예수의 이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자 그럼으로입니다 그럼으로 그러므로 나는 말은 앞에 한 말을 받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나에게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말한 그거 그걸 나를 믿고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 지금 의심하는 자도 있었는데 의심하는 자 말고 믿는 자들 뭐 하자 그러면 뭐 해? 어떻게 해? 그냥 오만 대만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는 거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 영적인 군사로 불렀습니다 왜 대장이야 이렇게 하자니까 왜요? 이유를 좀 설명해봐 왜 꼭 해야 되는데?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건 왜 안 됩니까? 사살입니다 사살 그거 전쟁 시에 뭡니까 중요한 일을 명리하고 그걸 같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이거 하자 할 때 그걸 왜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똑똑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론보다 낫다 이분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겨진다면요 진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다 기도하고요 흑감을 꺾고 하나님 내가 이해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자꾸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낮아지지 못하고 자꾸 불신하거나 하면 여기 악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랬다가 나중에는요 확신이 옵니다 아니라는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믿겨집니다 믿기를 원한다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녀가 그러는데 넌 안 돼 이 새끼야 어느 부모가 그럽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역사하고 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더욱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싶지 않는다면 이렇게 굳이 말씀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이걸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불러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붙잡고 나가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누가 하라 그랬는데 그거 왜 하는데 하면 안 된다고 망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 뭡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래요 그거 아닌 다른 거 붙잡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거 붙잡고 나아요 그 미션이 발견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삼질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모든 족속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현장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랩런트들 그리고 교회 주위의 현장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의심을 떨쳐버릴 만큼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9시 우리 45분에 모여 예배드리고 잠깐 하는데 그때도 제가 얘기 잠깐을 했지만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신앙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아침 교회 오시면서 불신앙 하신 분 없으십니까 혹시 뭐 짜증내거나 그죠 기분이 안 좋았거나 누가 막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하거나 배고파서 짜증이 난다든가 이렇게 그죠 그런 분 없으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계신다든가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신다든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멍할 수도 있고 다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과는 인간 사람끼리 사는데 갈등이 없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갈등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갈등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건 절대 안 묻나니 갈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문제를 인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문제 속에 푹 빠지네 그걸 보고 언약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거 뭡니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걸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갈등 있어도 괜찮아요 주의회를 감당하면 됩니다 주의회를 하다 보면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니까 그 갈등이 멈추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회를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전도성교에 마음을 담는다 모든 것 다 잠재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전도와 성교를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언약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걸 뭐 교회화라고 얘기하죠 교회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누구에게 말씀 운동하고 전도했다 반드시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교회 안에 딱 정착을 하도록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왜일까요? 왜 주님이 교회화를 원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죠 교회화가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등록했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다녀서 직분 하나 얻은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 와서 뭡니까?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기 것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말씀으로 인하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답을 얻고 다 하는 겁니다 교회화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딴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서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서 얘기해 줘라 그 말입니다 사람 만나고 실컷 딴 얘기합니다 딴 얘기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딱 그것만 전하라 그래서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 그렇죠? 인마누엘은 이미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제자 삼아라 왜요? 교회화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교회는 왔는데 세상껏 교회는 왔는데 현실을 못 이기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라 교회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고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체험 못하면요 여러분 성량의 역사 민감은 모릅니다 이 성량의 역사를 모르면 말씀 절대 못 돌아갑니다 첫째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늘 갈등입니다 세상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갈등을 못 이긴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못 이깁니다 자기께 워낙 많고 워낙 확실해 평생을 확실하게 살아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량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그 성량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 잠재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올 한해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라는 그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불신앙이고 종교고 율법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랩런치들이 또 여러분들이 산업현장에서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냐 아니냐 이 질문을 하고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고 이 질문하고 이 부분을 찾는 체험이 안 되어주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 학교 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 계획일까 이 질문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다 커서 일하고 가정 꾸미고 교회 와서 조차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 질문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언양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못 붙잡으면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요 사람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를 보고 경배도 해 그게 의심이 드는 겁니까 예수 맞나 이거 내가 따라다니던 3년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 맞나 자기도 모르게 의심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 무섭습니다 의심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불신하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론적으로 어떤 응답을 어떤 언양을 잡아야 되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는요 언제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양을 이루어 나가는 데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의심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떨쳐버려야 됩니다 의심이 있는 거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늘 메시지를 의심하지 말아봐 믿어라 얘기만 들어보니까 좀 의심하면 저거 잘못됐고 저거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의심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의심 뒤에 우리는요 예수라는 언양을 잡아야 된다 이걸 못 붙잡는 게 문제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합시다 이럽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하자고 할 때 의심이 필요하다니까 아 이거 진짜 맞아 이거? 이게 정말 하나님 계획 맞아? 라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 답을 내리면 그 의심했던 사람들은요 평생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의심을 떨쳐버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대 언약 절대 계획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마태봄 28장 늘 듣는 말씀인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 달아빠가 하면서 늘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미션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다 이래야 바뀝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그전까지는 들러리 서고 남았는데 같이 쫓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겠구나 이게 딱 발견되어지면 사실 그 뒤로는 다른 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담내린 송도들이 렙런치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냥 하 말씀 증거하자 현장에서 다라빵 뛰자 막 미치듯이 뛰어댕겨야 됩니다 저도 보면서 나도 좀 다라빵 더 뛰어야겠다 내가 이제 그냥 가만히 단임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전사들 세 명 있을 거랄 때 아휴 니들 떼라고 했는데 아휴 이것도 아니구나 더 뛰어야겠구나 이제 여러분 현장 뛰셔야 됩니다 말수문동 피셔야 됩니다 사람 현장 가서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 현장 가서 살리러 가시는 겁니다 말수문동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칩니다 우리 렙런치들 공부 아닙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다니면 다 커서 뭡니까? 돈밖에 모릅니다 성공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왜? 지원자 성공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원약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그래서 그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으로 우리 렙런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원약을 꼭 붙잡고 오늘 마태봉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19절에서 나온 이 말씀 19절 이건 하나님의 절대 원약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딱 원약이에요 그 원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게 원약이에요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교회화를 시키는 게 원약입니다 그 원약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심을 다 떨쳐버린다 그렇죠? 의심을 다 떨쳐버릴 때 그제서야 2, 3, 7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거 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그 예수 이름을 믿고 행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다 떨쳐버려라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그 이름으로 모든 의심을 다 떨쳐버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고 일평생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자삼는 이 일에 2, 3, 7 제자삼는 이 일에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꺾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학업과 산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굿나이다